나린이가 무지개를 만들었어요 톡갱이나 단단 놀이터 어? 진짜 무지개다 여러분 나린이가 무지개를 만들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껌 눌러주실거죠 앙!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갱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주말에 집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이렇게 더운데 우리 나린이 다린이가 지금 2층에서 아까부터 안 내려오고 있어요 도대체 뭘 하는지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린이 다린이가 없네요 나다린 목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나다린 여깄니? 뭐해? 아이? 우리 물놀이 하고 싶어 물놀이 저기 영화도 물놀이 해 아 저기 없지?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아빠가 얘기해야지 아빠! 아빠 물놀이 할래! 뭐라는 거야? 손님 애들이 물놀이 하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옆집에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가 봐 지금 한 대기분 해도 걸릴 텐데 2시 31분인데 세팅하는데 1시간? 네 물 조금 받는데 2시간 조금만 받아도 된대요 나린이가 요만큼만 받아도 소원이 없겠대요 과연 토니님은 해줄까요? 나다린! 아빠가 해준대 네 나다린 신이 났습니다 저 수영복 갈아입고 오자 아빠 준비하는 동안 네 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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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린 물청소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한 우리 토니님 안그래도 시간 없는데 물청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물청소는 잘하고 계십니까? 네 나린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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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게 안할게 나린아 너는 왜 안나오세요? 왜 엄마가 물 뿌릴까봐 그래서 엄마가 안 뿌릴까봐 대사 거기 있으면? 네 이야 똑똑한데 역시 다린이는 잔머리 대마왕입니다 펼쳐 펼쳐 오 나린이 아빠 도와주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어? 왜 이렇게 작아? 여러분 왠지 수영장이 작아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작아요? 나린아 어? 누가 바꿔치기 했나? 제가 여기 옥상 꽉 찼었는데 네 소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작아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펼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와 드디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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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상 펼치고 보니 크기가 줄어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물도 안 받았는데 어딜 들어가 오마이갓 아이고 못 말리는 나다린 물이 없는 수영장으로 들어갑니다 저 Eharn the 에i 자 엇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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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시원해지네요.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해. 나린아 다린아 이렇게 물 받으면서 4시간만 기다려. 그럼 물이 꽉 찰 거야. 여기 계셋 있어. 어잉 그런데 나다린 뭐 하는 거죠. 뭐해. 뭐해. 나린이는 일어났는데 다린이가 뭔가 이상합니다. 뭐하는 걸까요. 저기 다린아 숨쉬고 있니. 얘야. 다린이가 뭐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까 토마토. 뭐라고? 토마토. 토마토 먹을 거야? 아 복숭아. 아 예예 알겠습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냉장고가 열리고. 아 예예 복숭아를 달라고 하면 둘이 좀 어디 있지. 다행히 복숭아와 토마토 찾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물놀이를 하면 배가 고프고 출출하긴 하죠. 그럴 때 이렇게 시원한 과일 먹어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두 복숭아 자르고 이렇게 토마토에 설탕을 샤샤샥 뿌려서. 갖다 주면은 우리 나다리 엄청 좋아요. 나다리. 어어 깜짝이야. 응. 너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어? 먹일래. 추워서 지금 이 바닥에 앉아있는 거야? 따뜻한데? 못살아 진짜. 맛있게 먹어. 안 추워? 혹시 다 필요해? 엄마. 어? 갑자기 무지개라뇨? 하늘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무슨 무지개? 어? 진짜 무지개다. 여러분 나린이가 무지개를 만들었어요. 우와 정말 무지개예요. 보이시나요? 나린이 엄청 멋진데? 아. 열심히 무지개 만든 나린이도 복숭아를 한입합니다. 오마이갓. 아저씨는 아예 그냥 누우셨어요? 응. 뛰을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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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뭐야 갑자기 왜 뛰는 거죠? 짜장면이랑 창수육 시켰어. 우와아아아아. 이면 먹자. 뭐해? 얘 여기 바닥에 누워있는 거 따뜻하다 그러고 누워있다. 와우 짜장면. 어디 있어 짜장면. 짜장면. 짬뽕 탕수육 도착. 먹읍시다.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는 나달인입니다. 이거 먹으면 이제 더 안 추워질 거야. 아 여름에 춥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더운데 엄마는 지금? tengo cooledός 게 뭐 탕수육도. 아 이제 먹은다. 그나저나 물은 언제 채워지는 거니. 정말 내 시간을 기다려야 되나 봐. 나는 이열치열이요. 더운데 짬뽕 먹고 있습니다. 이 뜨겁고 매운. 맛있쥬? 엄청 맛있는데요? 더운데? 그나저나 수영장 물아. 빨리 좀 차면 안 되겠니? 오! 와! 드디어 물이 조금 꺾인다. 우리 나린이에요. 수영이에요. 수영! 악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비록 무릎까지 밖에 안 오는 물이지만, 우리 나린이 다린이 정말 신이 났습니다. 오 우리 나린이 오! 잘한다 잘한다! 아쉬운 마음에 껍게 물총에 물을 충전하는데요. 다시 시도하지만 나린이에게 물총을 뺏겨버립니다. 엄마나 이건 또 뭔가요?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나다린은 씻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나린이 아까부터 저기서 뭘 하는 걸까요? 최나린씨 엄마 화장실에서 뭐해? 매니큐어 가려고 싶어서. 매니큐어? 엄마꺼. 뭐 할건데? 에이 그건 아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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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은색과 핑크색 두 가지를 고른 나린이입니다. 발라줄게. 아닌가 바르고. 니가 괜찮겠어? 할 수 있겠어? 응. 어우 예쁘게 발라. 됐다. 된걸 그렇게 바른거 아닌데. 좁아. 결국은 제가 직접 발라주는 중입니다. 으이구 처음부터 말 듣지? 엄마 내년 한쪽만 할거야. 왜? 이쪽 손도 해야지? 안돼. 양쪽 다 해야 이쁜거야. 한쪽만 하면 이상해. 아니야. 빨리 줘봐. 안돼. 진짜 안해? 응. 그렇게 완성된 나린이의 한손 매니큐어. 어떤가요? 마음에 들어? 응. 예뻐? 응. 근데 왜 이 손은 안해? 안해. 왜? 한손만 하는게 유행이에요 요즘에? 어. 나린이가 만든 유행이야? 응. 뭐야. 다 하지. 그나저나 아까부터 조용하던 우리 다리님. 뭐라고 있을까요? 뭐해? 다리니? 다 했어. 뭐해? 다 했어. 다 했어. 지금 다 했어. 지금 다 했어요? 응. 오늘도 신나게 놀았으니 이제 저녁 먹을 준비를 해볼까요? 초깽 씨. 네. 오. 이거 뭔가요? 오. 아니 나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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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메뉴가 이거예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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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청 맛있겠다. 오늘. 단바다 물놀이. 했더니 힘들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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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거 한옥국이야. 고기매니아 나린이부터 시식에 들어갑니다. 소금이 어딨어? 이렇게 있잖아. 맛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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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다리는 맛있는 한우 먹으면서 저녁식사까지 마쳤답니다. 엄마. 일단 이거 어떻게 까. 내가 모르고 역을 까버렸어. 도대체 뭘 깠다는 소리죠? 아예 통째로 까버렸어. 어. 나다리는 디저트까지 챙겨 먹으면서 오늘도 알찬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토린이 여러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토린이 여러분도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구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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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주세요.